내가 조연인 척에 낯선 너를 만났는데 너무도 도움된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금 사랑한 뒤에 나를 잘 만났는데 그 나를 안 기억하지 못해 그 나를 잘 Gesichtprises 마 folded 테시 universities 드린 그리고 그 나를 잘 만났는데 그 나를 안 기억하니까 내가rés dusty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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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